이 낙동강 오리알인데 술 한 잔 더 하자고 같이? 왜?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쇠고리 너무 예뻤고 잤어요? 신기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쁘진 않았어? 야 이 대결한 새끼 다 채울까? 딱 몸친 거기까지만 10개 다 채우고 빠이빠이 어때? 좋네 서로를 위로하면서 각자의 X를 잊자고? 아 머리 아파 다 먹었어 빨리 가 빨리 10개 금세 끝나네 그러네 그게 뭐야 쏨도 아니고 사귀는 거 아니 뭐 그냥 해? 우리 둘이 사귄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? 얘를 빠지 못하게 얘를 빠지 못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